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 방법과 또 상환 방식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신청 자격 방법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게 최저 1%대?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다 해서 2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자 약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1.85%에서 한 2.1%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의 어떤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신청 자격에는 소득 조건과 대출 조건이 있거든요. 소득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합산으로 8,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억 원까지 한도를 완화해 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조건이라는 것은 총 대출 한도가 5억 원 이하이고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담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KB 시세라든지 아니면 한국감정원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LTV는 70%, DTI는 60%까지 그런 조건을 적용해서 대출을 전환해 주는 것인데요. 현재 변동금리 대출이라든지 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자들이 고정금리로 분할상환 조건의 대출로 받는 것이 이번 대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혹시 제2금융권에 있는 주담대라든지 아니면 주담대 여러 건 갖고 있는 사람 또 집담대출, 중도금대출 이런 이용자들도 갈아타기가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협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모든 대출의 주택 가격 9억 이하이고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는 담보권이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대출이 여러 건 있다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경우에는 한 주택에서 대출을 여러 건 받은 경우에는 그 조건 하에서 가능한데요. 주택이 두 개 있는 조건 하에서 대출이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전환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환액이 얼마나 내려가게 될까요? 지금 현재 3억 대출을 20년 상환으로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가정을 할 때요. 지금 현재는 한 원리금 분할 상환이 168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번 걸로 해서 금리 적용 인하 혜택을 보면 한 152만 원 정도.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개 자신의 지금 현재 분할 상환의 기준으로 해서 한 10% 내외 정도의 혜택을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 1% 후반 정도면 사실 굉장히 낮은 금리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아지면 과연 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드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기를 했을 때 또 향후 1년 후에 더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오랜 동안 고정금리에 비싼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만 갈아타기를 할 때 내가 지금 가장 적절한지 아니면 후에 해서 그러니까 조금 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후에 해서 유리한 것인지는 본인이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하고 나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에만 가능한데 이거 대출을 받은 다음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를 더 샀을 경우에 그런 거는 국토부에서 주택 검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검증 시스템이 분기나 또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체크됐을 때는 통보를 1년 이내에 상환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1년 후까지 이내까지 상환을 안 할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이다 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체이자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어떤 신용상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이 되면 언제까지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서 2주간, 9월 29일까지 자격에 맞는 사람들의 신청을 총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20조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집니다. 20조 원이 넘을 경우에는 20조 원까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이런 대출을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현재 은행의 대출을 일종의 주택금융공사로 이렇게 퍼가는 거거든요.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대출받고 있는 은행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더 나은 보금자리론 신청 요건하고 이용 방식도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더 좋은 보금자리론도 이렇게 대출에 갈아타기를 하는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형 전환 대출하고 갈아타기하는 그 대출의 정책금융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뭐가 다르냐. 이것은 제2금융권의 대출을 갈아타기를 전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LTV를 70%까지 허용해 주는데요. 이 더 좋은 보금자리론은 LTV를 90%까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갈아타기를 조금 더 이 금융권에서는 LTV를 높게 적용해 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2금융권 전용 갈아타기 정책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LTV를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2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과 관련해서 조남희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